6월 30일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본 기도 하느님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 1장 13절에서 15절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령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다.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8장 7절 9절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보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성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크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카에 계시는데 야유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음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리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이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해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Excellences et chers frères, frères et sœurs bien-aimés, 예수님의 말씀 성의 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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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성의 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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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 성의 지혜는 성의 지혜는 성의 지혜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는